오늘 여호수와서 1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지파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다 분배받지 못했을 때에 1절을 보니 그들이 회막을 세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자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막이 먼저 세워졌다. 기억을 잘 하십시오. 모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막이 먼저 세워졌고 일곱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을 때의 여호수와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분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수와가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선정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지파해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지파해 주고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회막을 먼저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지파의 기업을 각각 다 얻기 이전에 회막이 먼저 세워졌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 심령을 돌아볼 때 먼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회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영이 먼저 거듭이 납니다. 영이 먼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인 그 회막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잡게 되어져요. 하지만 아직은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얻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 땅을 얻는 것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심령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땅이 분배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심령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고 그냥 지체되어지고 있고 온전히 이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체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하냐면 신명기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란 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정탐권을 보내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 과자를 놓고 이 과자를 내 앞에 놓았다. 먹으라 그럴 때 이 과자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 과자를 어떻게 해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덥석 잡아서 먹습니까? 이 땅을 주님이 주시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너에게 주리라고.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기를 자기네들이 가서 먼저 살펴보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예요. 무슨 자세예요? 주저하는 자세. 그 주저하는 자세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해보려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이 땅을 놓았다. 이 땅을 취하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놓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그러면 이 땅 이제 주님이 주신다시니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어느 성업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그냥 붙잡고 아멘 하고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도 많으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로 세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 피로 너를 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으면 아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서 자정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믿고 구하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고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죠. 진군하면 되는 거죠. 분명히 너희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맞다드렸을 때 여러분 주저합니까? 아니면 자신감 있게 나갑니까? 너무나 주저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해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치든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너를 내 피로 사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에요.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하시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내가 청소할 게 아니라 청소하실 리가 주님이시고 수리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 고쳐야 될 것을 고치실 미도 주님이세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실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것도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것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우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씩 땅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십년 가운데서도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의 십년 가운데서도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덩어리 나 하나로 보면 내 안에 전체요. 그것을 하나님의 몸인 전체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또한 바로 가난한 땅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건세를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모든 건세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의 영광을 계속 계속 나타내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마치 지금은 어두움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것 같고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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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미 권세가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애굽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제2예루살렘을 성전을 찍도록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바로 구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너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여와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매를 때린 거죠. 그치만 그 매 역시도 엄마가 아이가 잘 되라고 매를 때린 것처럼 그들에게 회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바로 그들의 구원이요 능력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그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똑같아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거룩한 그의 땅이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왜 빨리빨리 땅을 갖다가 차지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치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받은 말씀이에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왜 너는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망설이고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지금 쫓겨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야 하는데 너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 했어요? 너는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심령에 어두운 죄의 것들 죄의 속성들 악한 영들이 속이고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난한 땅을 내 앞에 놓고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복되도록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 자정하시고 우리의 통치가 되기 위해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리 나를 속여도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고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아 주님이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를 구원하게 죽으셨대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대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야.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야 의로워지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뭐를 해서? 그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너의 죄의 싸움을 받으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빨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듯이 그거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빨리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감정입니다. 미움. 나하고 상관없는 감정에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 빨리 갔다가 못 박아야 돼요. 그동안 너 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사함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에 그 피를 의지하고 불러서 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 이게 회계 작업이죠. 그들이 왜 주저하고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저하고 있는 건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어떻게 내가 그걸 해. 내가 능력이 없는데 이게 마치 겸손한 모습인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취해라.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내 육체의 인생에서도 결단하면 시행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명령으로 나한테 왔는데 왜 내가 시행 안 해요. 왜 내가 속아요. 믿음은 속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땅을 잘 살펴보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땅을 분배돼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다니면서 각 지판마다 너에게 준 거 너에게 준 걸 잘 가서 그려가지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고 내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겠다면 이 땅이 온전히 내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무너뜨려야 할지 잘 살펴볼 수 있겠죠. 내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요한에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들은 봐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지셨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못 봤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사도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도 똑같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원이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봤죠. 경험한 거예요. 보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걸 야다 안다 보고 만져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령에서 경험한 건 더 자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만져봤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중 예수님을 내가 경험을 했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무엇을 알아봐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자세히 알아봐야 돼. 저 십자가의 능력이 와서 이 더러운 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또 내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기 원해시니 자세히 살펴보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되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려야 할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요. 나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서 주제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보느냐 조할리가 사람에 대한 것을 포 윈도우라고 해서 창 네 개로 표현을 해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만 모르며 나만 아는 비밀의 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성령님은 다 아시죠. 내 안에 있는 영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영과 함께 거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 어디에 내가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할 그 부분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청소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부분이 내가 치유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나는 모르니까. 의식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가 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뭔지 모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 그런데 아직 모르는 무의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기억나는 건 기억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맡기고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또 잠재의식도 무의식도 다 주님 앞에 묻고 구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은 예레미야서 16장 17절 말씀처럼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스 4장 13절 말씀도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후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미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고 13절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발가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있을 때 저건 무너뜨려야 될 것 치료해야 될 것 세워야 될 것 다 아신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건축 계획이 딱 서 있어요. 나는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은 건축 계획이 다 서 있고 보수공사 작업할 것 다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맡기고 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게끔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가세요. 아무리 형편없이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다 망가져서 쓸모가 없어서 도무지 못을 것 같아도 주님은 다 보수공사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벌거벗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는 거예요. 죄를 다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내 연약함도 소원도 주님 앞에 감춰주고 싶었던 거 아픈 기억까지도 그걸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놔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 보수공사 하실 거니까 이미 공사할 준비를 다 끝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이 부분 공사 저 부분 주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성전이니까 할렐루야 제2예루살렘 성전을 중관할 때 느에미아가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느에미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자 그럴 때 느에미아가 나는 이 일을 해야 돼서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보자 너 이런 부분이 있잖아 라고 말할 때 단호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어라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관하는 일이 느에미아에게 너무 중요했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느에미아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를 시간을 빼두려고 하는 것에게 딱 잘라버린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이마에서 생명으로 나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은 딱 정해서 그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중관을 하는 무너진 내 심령을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생명으로 세우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을 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하는 적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가서 그 예루살렘을 중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리오 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가서 그걸 중관하라고 근데 다리오 왕 때부터 중관하도록 갔는데 방해가 심해서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우물쭈물거리고 있느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방해하니까 뭐가 방해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방해하고 세상의 일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 갔으면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이르렀겠지만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거꾸로 떨어진 상태가 되어져요. 사람들은. 하지만 주님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십자가에 못 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수해야 될 작업이 무엇인가 어느 성을 진멸해야 될지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무너뜨릴 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일에 지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주님을 잘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니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래야지만 이 그림이 잘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그들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 땅을 두루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곧 2사에서 28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한 거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 또한 상황 속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듣는 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지금 세상이 악하고 악하고 악하지 곧 심판의 때가 이르는 거야. 너는 세상으로 네 신경을 뺏어가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주님이 네 안에서 일하도록 해라. 내가 일을 하는 내 직업을 갖는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잘 재중건되게 해야 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너는 행하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믿어라. 그리고 내 말대로 순족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존재 그 가난 족석들이 있는 존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일어나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하고 싸우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예요. 매일 눈 뜨면 먹을 거 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일할까 어떻게 살까 이 육의 것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여 나아가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내 인사이드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과 또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 있게 살아야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과 대적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믿음을 잘 유지를 하고 저들의 방해를 받지 않냐고 갈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그냥 누가 나 좋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그리고 친교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누가 말을 하면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퉜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이것을 다퉈서 끝이 안 나는 싸움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줄 필요가 없고요. 개와 함께 같이 아무것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벨리알과 함께 뭐를 하겠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다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는 지혜가 없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나는 약속이 있어서 가더라도 다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약속 취소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가라 그러면 만나러 가고 주님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일생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보수공사하기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실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제대로 공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공사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 방향이라면 뭔가가 구조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설계에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주님의 계획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옥께 복정케 하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냐민 너희에게 주는 땅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베냐민이 얻게 되는 땅을 잘 돌아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준 땅을 그들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땅 따먹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내 것이라고 주신 이 땅은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세우셔요. 다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나의 머리로 주로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알 때 조심 조심 가야 되는 거죠. 한 발을 내딛을 때도 이 한 발이 그냥 내 생각대로 탁 내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이 발을 내딛는 게 잘 내딛는 건지 묻고 내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예화가 됩니다.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이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렀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는 막힘이 없어요. 내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럼 그 소원을 주신 대로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일을 열어주시면 순조롭게 풀려요. 그럼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담대함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아닌 것 뭔가 잘 풀리지도 않아 그러면 취소 그리고 다시 더 기도해 봐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추건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한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계속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자세히 알아볼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인지를 어떠한 것인지를 알수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수록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온전한 그분의 터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주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해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배 내 귀를 늘 열고 경청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정할 수 있는 자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 일화같은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고 또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든 무엇을 하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고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일어서서 죄는 회개하고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는 내가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살아야 할지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보수하실 네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질짐이 없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밖에 없기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또한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어떤 것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지 알고 주님 앞에 해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게 하여 주 없이고 거룩한 주님의 땅을 취하여서 주님이 내게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신 대로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 없어서 예수님 이 세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자세히 살피게 하여 주시 없어서 자세히 살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하여 주어서 주님의 지혜로 능히 이기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